반갑습니다. 다볼담 화법과장문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다. 부재보고 찔리신 분들 있죠? 화작은 공부를 해야 쉬워요. 공부를 안 하려고 화작을 선택하신 건 저도 압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화작을 한 이상 틀리면 안 돼요. 안 그래도 표점변환 불리한데 틀릴 거예요? 곤란합니다. 학습 목표 강좌 구성 추천 수강 대상 마무리 인사 순서로 진행합니다. 학습 목표는 이거 하나죠. 독해 속도와 정답률 향상. 근데 화작에서 독해한다고 그러면 아이쌤 화작을 뭘 독해를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틀리시는 거예요. 독해를 해야 돼. 독해를 잘하면 일부 선택지 및 문제 구성이 미리 여기서 말하는 미리라는 거는 제시문 독해 과정에서 를 얘기하는 겁니다. 애초에 글을 읽을 때 미리 선택지랑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니까요. 진짜요. 뭘까요? 화작은요. 일반적인 인식하고는 다르게 독서문학하고는 굉장히 구분되는 장르예요. 보통의 글이 아니에요. 독서랑 문학은 태생 자체가 글이에요. 글이기 위해서 태어난 글이야. 이해하니? 말이 좀 어렵나? 근데 화법과정문은요. 태생의 글이 아니에요. 원래 얘네들은 말하기 과정 말 그리고 글쓰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완성된 글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텍스트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필수 출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투영해서 글을 읽으면 이렇게 글을 읽는 과정에서 미리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 검색 원툴 문제풀이 방식을 버리고 독해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강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법과 장문 내용 전 범위를 다룹니다. 쌤, 화작의 내용이 있어요? 있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이 요소들이 있다고 독서 문화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화법과 장문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어요. 예를 좀 들어봅시다. 토론 있죠. 토론 토론이 다른 말하기 형식과 구분되는 특징이 뭔가요? 알고 있습니까? 토론에는 무조건 쟁점이 있어요. 근데 다른 말하기 방식에는 쟁점이 무조건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강연이나 발표를 할 거야. 그러면 그 내용 안에 꼭 쟁점이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토론은 무조건 있다. 그래서 토론은 쟁점이 무조건 선택지화, 문제화됩니다. 그래서 글 읽을 때 미리 그런 부분을 캐치할 수 있는 훈련을 해두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런 요소가 한두 개겠니? 강연, 발표, 친구와의 대화다. 토론, 토의, 대담, 인터뷰, 면접. 끝도 없다. 그래서 좀 공부해두시면 편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제가 다 알려드릴 거고 교재는 다볼담, 화법과 장문 한 권만 있으면 됩니다. 특징은 네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토론 그 예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정형화된 독해미 출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싹 다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답률 베스트로 구성한 고난도 연습 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가원 기출문제의 고난도 재구성인데요. 2024학년도까지의 평가원 화법과 장문 문항 중에서 오답률 베스트 이것을 11문제 이상의 한 세트로 구성을 합니다. 11문제 이상 왜냐하면 11문제로 딱 맞추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오답률 베스트로 하다 보니까 11문제 이상의 한 세트 구성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작이 11문제인데 그게 예를 들어 제시문 세트가 3개 있으면 이게 다 학년도 출처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런 고난도 문제풀이 세트가 총 3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2025는 예의상 다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작년이죠. 작년 6월, 9월 수능 실전 문제풀이 세트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2025학년도는 난이도에 무관하게 다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평가원 기출문제 풀이를 총 6세트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화작을 하루종일 하실 건 아니잖아요. 금방금방 끝내고 이 강좌 수강하신 이후에는 여러분이 그냥 자체적으로 해나가셔도 충분합니다. 화작에서 힘을 많이 빼지 않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해야 되지만 오바만 돼. 알겠죠? 그래서 이 화법과 장문은 다볼담 과정만 있습니다. 다풀담 과정은 없어요. 그 기출문제 다 푸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다볼담에서 끝나니까 강좌 선택 및 수강에 참고를 해주세요. 추천 수강 대상입니다. 화법과 장문 선택자 중에 오답이 자꾸 생긴다면 들으세요. 여러분 이미 언제나 안 틀리면 항상 안 틀리면 굳이 왜 듣니? 저 이 강좌 준비할 때 힘들었습니다. 이 모든 강좌 준비하는 게 힘듭니다. 뭐 분량이 길지 않아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들어주시면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 화법과 장문 이미 안 틀리는 학생한테 뭘 이걸 들으라고 합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독서 고난도 제시문 하나 더 보세요. 아 진심이야. 알겠죠?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하는 거지 준비되어 있는 강좌라고 해서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제발 듣지마. 오답 없으면 근데 문제 틀리면 들어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겠죠. 이게 선택과목이니까 쌤. 저 이제 수능 준비하는데 해야 되는데 언어는 경험이 아예 없어갖고 저게 표점이 높다고는 들었는데 화작해야 돼요? 엄마 해야 돼요? 고민하고 계시면 화작하세요. 고민한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은 화작을 해야 되는 운명이에요. 더 이상 들기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화작합시다. 화작은요.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공부한 자에게만 쉬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쉽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화작 선택하셨는데 오답 좀 나서 불안했다. 이 강좌 따라오시면 완벽하게 해결될 겁니다. 아시겠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을 통해 만나겠습니다.